마지막으로 하고, 지연이 마지막으로 하고 간 게 몇 호였어? 3호였잖아, 그치? 네 그러면 3호를 했었어야지, 왜 4호를 했어? 알겠습니까? 네 오케이 오늘은 4호 하겠지? 네 4호 하고 나면 4는 짝수니까 3호 한 번 더 해 네 네 자, 지연이 파닉스 어느 정도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해보자 자, 그래서 소리 하나, 넷, 하나인데 애들이 모여서 내는 소리는 안 보여 어? 안 나오나? 네 잠깐만 아, 잘못 고쳐 있구나 잠깐만 기다려, 못 나올 거야 오케이, 이제 나오지? 네 자, 애들이 모여서 어떤 소리 내나요? 다트 그렇죠, 다트죠, 잠시만요 오케이 그럼 얘가 다트 내려면 소리 하나씩 드 드 아 아 아 트 그래서 합쳐서 다트 전체 소리, D는 항상 드 드 오는 오 오 아 오 잘 기억하네 오, 오, 아, 어 중에서 아 아 오케이 그 다음에 T는 항상 트 그래서 다 합쳐서 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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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영국 사람들은 도트 이렇게 하기도 해 다트 해도 되고 도트 해도 상관없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소리 다트 다트 쓰기 D-O-T 오케이 소리 다트 다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, 셋, 하나, 하나 다 모여서 응 맞든 틀, 잘 기억이 안 날 땐 맞든 틀리든 어, 뭐라구요? 네 응, 큰소리로 네 오케이 자, 벤트야 얘는 벤트 오케이 따라해 볼까요? 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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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얘가 벤트 된 이유 하나씩 엄맞은 우이 왜? 히 하나씩 해볼까요? B는? V E는? A가 됐어 N은? N T는? T 그래서 합쳐서? BENT 하나씩 전체소리 B는 항상? V E는? E E 그렇지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? E 대표 소리 E 그 다음에 E는 항상? N T는 항상? T 그래서 다 합쳐서? BE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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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소리 BENT 쓰기 D E N T BE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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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셋 하나 하나 셋 하나 모여서 E가 ENT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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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하나씩 E E N T E N E E E E E E E E 엔텔 엔텔 뭐라고요? 엔터 그럼 어디를 고쳐줄까? 엔터 테 이렇게 고쳐주면 되지 않나요?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라고요? 엔터 엔터 오케이 그래서 이는 이, 에, 어 첫번째 이는 대표 소리 에 에는 항상 늪, 티는 튜 두번째 이는 뭐 중에 이, 에, 어 아까 대표 소리 힘세게 힘차게 소리 냈으니까 이번에 힘 빠졌지 그래서 힘 빠진 소리 어 R은 항상 그래서 다 합쳐서 엔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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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소리 엔터 쓰기 에이 에이가 가지고 있는 에 소리는 아에 이야 그래서 이 엔 엔 엔터 엔터 E가 내는 소리는? 에 D는 항상? K 하나씩 F는 항상? E는 뭐 중에? E, E, O E, E, O 중에서? 에 D는 항상? D 그래서 다 합쳐서? F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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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그래서 소리? FED FED 쓰기? F E D K 소리? F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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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가 내는 F 소리는? P읍이 아니고 P읍이야 P읍 P읍 FED K 그 다음에 계속했어 하나 셋 하나 모여서? TEN 하나씩 K T T T T T T N 합쳐서? T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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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소리? TEN TEN 하나 셋 하나 셋 셋인데 얘들이 모여서 N N D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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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D는? D D U U U A N U U U U A N U U U U U U U U 아무 소리가 안나 아무 소리가 안나는 대신에 건너 건너집에 건너가서 놀러가서 야 나 아무 소리를 안내니까 심심해 할일 없어 나랑 같이 놀자 그래서 얘가 얘한테 야 처음 만났는데 니 이름 뭐냐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얘가 지 이름이 뭐래 유우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끝에 소리 안나는 이는 건너 건너집 가서 이름 물어보기 때문에 얘가 자기 이름 소리 그대로 소리를 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 합쳐서 뭐라고요 듀은 하나씩 기는 항상 듀은 뭐 중에 유는 뭐 유우어 중에서 끝에 오는 이가 이름으로 와서 유에는 항상 느 그래서 다 합쳐서 듀은 오케이 수고했구요 쓰기 시험 잘 치시구요 3호 한 번 더 복습해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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